야 진짜 말도 안 돼. 야 진짜 말도 안 돼. 야 진짜 많이 아파요.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좋아서 그래요 지금. 너무 오랜만이에요. 형 나 두세끼리 아프고 안 나와봤어요. 형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. 맨날 어둠 속이었어요. 나 진짜 이번주까지 만나는 여자친구. 나 진짜.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. 빨리 해야죠. 빨리 해야죠. 빨리 해야죠. 일어나요 숨지 마요. 일어나요 숨지 마요. 야 진짜 죽었어. 야 진짜 죽었어. 야 진짜 죽었어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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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네가 계속 이겨. 몰랐을 거다. 승리하신 김정국 씨 구하라 씨 커플. 또 이겨. 또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. 또 이겼어. 오빠 때는 이겼다고. 어 우리 또. 어 여기 있다. 어 왔다. 맞아 맞아. 맞다 선물이 있다. 맞아. 어 다른 물입니다. 아까 그 열렸네 어? 야 이거 금이다 금. 금. 아 그런거에요? 어. 그러니까 엔딩이 아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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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남녀가 이렇게 들고. 이렇게 딱. 받은 거야 일단. 그 다음에 뚜껑을 연 거지. 그니까 금 두 개하고 이렇게. 발레리나가 있는 거야. 아 네. 그 상태 그러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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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하나씩 다 나고. 아 뺐지. 자 이제. 네. 마지막까지는. 우리가 운명이 아니라. 찢어진 거 없잖아. 아니야. 안 찢어질 거야. 진짜. 맞다? 뭐야? 야. 어? 정수야. 응? 너 이거 바를래? 뭐야? 티트. 티트. 야. 너 왜 이렇게. 그새가 이렇게 초췌해서 어떻게 해. 머리도 좀 빗고 정갈하게 좀. 오랜만이야. 그치? 약간 생기였던 거 같아. 예쁘다. 금수야. 그냥 그냥 카나라. 이렇게. 이렇게 한 번 해줘. 근데. 근데. 나 진짜 이렇게 보니까. 그니까. 남자를. 예쁘다고요? 솔직히 봐봐. 그냥 이렇게 섞여 쓰면 잘 몰라. 그냥 여전 같아. 아 예쁘다. 예쁘다. 이제 마지막. 미니 시리즈 3부작.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 3부가 시작됩니다. 라스트 신이야. 아이그룹의 창미 파티. 파티. 회장님께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하자. 소스라치게 놀라면 결사 반대한다. 너 반대야. 뭐라고요? 두 사람은 남매일지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에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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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이네. 막상이네. 너무 멋져. 대변인이에요. 자. 원인에 믿으십니스. 제 3부는. 출생의 비밀이에요. 나 진짜 좋아는데. 9명 중에는. 어렸을 때 헤어진. 10남매가 있어요. 아유. 어떻게 해요. 호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남매의 단서들을 찾아서 조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남매일지 아직 두관을 했을 겁니다. 아 재밌다. 주의하는 거네. 아 재밌겠다. 남매가 서로 만나서 유전자 감식 센터로 가면 이름표 유전자 감식을 해줄 겁니다. 남매로 확인되면 회장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매가 아닌 사람들은